신발 신발 아... 어.. 살인적인 빠대 조합 제가 힐 할게요 자.. 록시우 네 이거 말툼 쪼자 이거 이거 일단 지금은 초대 못 받을거 같으니까 2라운드 때 초대해주세요 저는 여기로 일단 나블나블 하고 있을게요 예예예 이게 키고 말하시면 될 듯 만화 재보고 있어요 재카님 팬티에요 재카님 팬티라고 어떤 분이 포함을 해주시네요 저 그 재카님 아프리카의 사이즈야 방송 네 어 원숭이 물었 트위치 아세요 트위치? 트위치 TV 방송? 트위치 뭔지 알아요 네 의도적으로 한건 아닌데 재카님 팬티가 됐네요 아 오태 후원은 제가 닦아놓겠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난번에 볼쟁이님이랑도 게임 한 번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아주 정상적으로 조용조용하게 게임하시더라고요 놀랐어요 아 그냥 좀 찔다 같은데 저 그냥 좀 조용조용해요 그래요? 나도 그렇긴 한디 어 그렇군요 어 하면서 막 진짜 그러고 게임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내가 힐을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입구에 대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죠 저희 세명이라도 아 아이고 하하 찐 찐따 같다고요? 오케이 고 한조가 좀 잘하네요 아 이석줄 세니까 빨리 거점으로 들어갑시다 저 민선 좀 어떡해 저것 좀 제발 아이고 그거 못 잡았다 저기 한조 있거든요 나중편에 저 호그 신나게 어 멀어요 개피다 오케이 안녕 해 고마워 아 편하다 여기 좀 있죠 그냥 끄시고 이제 아싸 잡았다 아악 아 나 궁 써야겠다 안 되겠다 아 원래 제가 급하면 쓰는게 루시울 궁이다 아 이 민선 너무 왜서운데 너무 달달한게 아 아 최근에 언더테일마나 봤습니다 근데 왜 다 안그리세요? 네? 그게 뭔소리에요? 언더테일마나 그리시던데 네 네 네 맞아 안그리셔가지고 아 그릴거에요 아 그릴거에요? 아 나는 혹시 반에 갔나해서 아 하도 왜 언더테일만 그리죠? 이래가지고 한 번 누가 중간에 끊었어 아 하긴 모르는 사람들은 잘 공감도 못하고 재미없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끊으니까 더 끊는다가 몰아왔대 맞아 하하하하 헐 방송할때랑 비슷한거 같아 상단에 놀아줘야돼 뭐야 내 눈치 아 민턴 거점에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깐 오늘 마나 나왔겠네 목요일이니까 네 언더테일 그랬어요 음 보러갑니다 이따 연아 오버하자 보러왔 1대 연 아 저 이제 스카이프 초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저 이제 스카이프 초대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속주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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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락을 찾아서 못 받았구나 어? 아 나 혈랑이 형한테 전화 걸었었는데 안 받길래 헐 이 화면 뭐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구멍님 대기 화면에 신격가 공포네요 여기 다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아 예 반갑습니다 어 쟤야 웃어? 야 우리를 하잖아 안 돼 아니야 꿀아 치지마 어 뭐 성은 탈 수 없어 왜냐면은 게임 시작하자마자 손이기 올 거거든 아니 안 온다니까 맨날 그래놓고 형 뭐냐 그거 딜레 그거 있잖아 징크스 있잖아 게임만 하면은 손이 모는 징크스 이제 다 이제 암호하자 아 아 이미 대화를 들어보니까 마라에 그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 슈 아 아 개구멍님이래 아프리카 BJ 그 아 저 저 이제 BJ 아닙니다 이젠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스트리머입니다 아 스트리머에요? 네 트위치 갔어요 그냥 이제 아예 유튜브로 갈아타신거에요? 네 네 트위치랑 유튜브 이제 하는거에요 트위치도 뭐냐 수익 내기는 괜찮죠 네 아주 오세요 어 퍼바 허어보 펀팔 펀팔 썻니고 자나 왜 저럴 줄 알았어 넌 백 갈애 터진다아아아아아아앙 아나님 뒷에 있는게 뒤에 계신데 아 잡았다 아 안녕 안녕 저기저기 바스티오 빨라지게 있을게요 잡죠 유튜브라면 들어가 봐야지 아나가 아나가 아나 뒤에 아 안돼 제가 살려줄게요 정서요 빨리 초대나해 아직 하고있나? 네 지금 한판 하고있어요 끝날거 같아요 빨리 형 껴줘 빨리 네 방금 손님 왔다갔잖아 그건 지구야 너의.. 너의.. 어어 어어 어디 다른사람도 있는데 막말을 하려고 안했잖아 무슨 막말을 내려고 너 그 턱에서라도 불꿈치 주먹이라는 스킨이 나가려고 나가려고 부들부들 떠는걸 느끼고있다고 어.. 백도간다 거점에 애들이 미쳐 날뛰거든요 세명이나 있는데 개구멍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거 같은데 아니 옛날에 롤 했던 이천이 분리야 네 옛날에 개소주 아니냐? 오! 에이 저분도 있어 나 옛날에 한창 롤 많이해서 알아 아니 나는 저기 아프리카를 안하니까 네 네 우리 특히 롤 초창기에 양팀이 있던 BJ 중 한명이지 그때는 되게 대리하는 BJ들 많았으니까 하아.. 내가 개소주 알게 된건데 솔직히 말하면 개소주 18때문에 알게 된건데 흐흐흐흐흐흐흫 나 존거라 여기서 그 당어를 듣게 될 줄이야 내 구멍 구멍 몇번줄 알았네 진짜 구멍은 아니죠? 네네네 잘합니다 그러면 롤 만 됐어 어 캐지 딱 따라서 받은거 같은데 야 그거 아닌가? 아직 honour 너 glorious qué일이 에어컬 400 머리葳